그리고 혹시 나는 지방러라서 봉선 돼봤자 서울도 못가 안할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께는 또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. 짜잔 우리 돼지 아빠랑 도드람 엄마랑 도드람 친구랑 도드람 이 도드람 한돈 세트를 보내드립니다. 직접 못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직접 보내드리고요. 본선 진출만 하셔도 보내드릴게요. 그리고 특출나게 너무 아쉽게 이 사람이 떨어진 것 같아. 그분들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 광고 모델입니다. 여러분 노래방은 TJ?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돼지는 역시 정영둔 아닌가요? 아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천원 감사드립니다. 리액션 천원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 땡큐 일단 여러분들 슬슬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. 협찬 얼마 받으셨나요? 협찬 돈 안 받았고요. 제가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선물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광고 모델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 좋아요.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